청신호 명동은 서울시와 SH가 만든 청년 주거정책 브랜드인 청신호 홍보관입니다. 2020년 4월, 온라인 개관식을 시작으로 문을 연 청신호 명동은 청년들의 주거 고민과 필요에 귀기울이며, 2020년 한 해 동안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혁신적이고 대안적인 주거문화 청신호 명동은 더 잘 살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며, 사고의 틀을 깨고 경험의 기회를 확장해 나가는 시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청년들은 청신호 명동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며, 누구나 쉽게 고민을 나누고 타인의 삶에 공감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열린 공간과 기회가 주어지자, 삶의 작은 욕심과 일상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청신호 명동은 법률, 금융, 주거전문가를 통해 청년들의 지적 성장을 도왔고, 22개의 청년단체와 협약을 맺어 든든한 지원군으로 함께했으며, 일상 속에서 보다 쉽게 문화를 접하고 누릴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청크리에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스러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였고,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년들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였습니다. 청년 주거정책을 위한 고민의 자리에 청년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자발적으로 모인 청년들은 오늘의 변화를 도모하며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 제안자의 역할을 해나갔습니다. 청신호 명동은 주거담론과 의제를 형성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스스로 주인이 되어 진짜 잘 사는 삶을 고민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2020년 청신호 명동은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며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서울에서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청신호 명동은 앞으로도 청년의 편에서 함께하겠습니다.